저희 이것도 있었어요. 대기질에서 인사를 왔어요.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잘 보고 있어요. 후배가?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 잘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아니라 잘 보고 있어요. 야 너네 잘 나가더라. 좀 치드라요. 이건 너무 과장이고. 근데 그 확실히 후배가 선배한테 할 말투는 아니었다. 근데 뭐 그냥 이해했어요. 그냥 아직 모르니까. 전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진짜 이게 세상이 이게 잘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. 야 너네 회사 애들 힘들겠다. 어느 쪽 저희가 좀 더 멋있지 않나요? 맞나요? 아 잘못 없어. 잠깐 이렇게 보컬룸 쑥 봤더니 그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고요. 들어가서 다른 연습생 얘한테 야 애들아 일로 와봐. 얘 연습생 왜 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연수경! 연수경! 저희 누구누구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? 아 미안하다. 근데 그만큼 진짜 잘 챙겨줘요. 애들 뭐 고기 먹으라고 카드도 주고 후배에게는 뭐라 그런다. 변호사요? 아름다운. 오오오오오